플로리다 해안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핀, 자연의 오묘한 색깔을 그리기 좋아하는 그의 눈에 낯선 것이 들어옵니다.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핀에게 누나의 애인 존은 아버지처럼 핀을 보살폈고 남의 집 잡일을 하며 두 사람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반면 누나 맥이는 팍팍한 삶의 염증을 느끼고 핀을 방임하며 키우는 철없는 누나였죠. 탈옥소의 겉박이 두려웠던 걸까? 선한 성품을 가진 핀의 이타신이었을까? 최수에게 약속한 물건을 가져다주는데 office에 히든 Talking, Mill, 휴대폰 했었습니다. 아파та 무슨 꿍꿍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빈을 멕시코로 데려가려 합니다. 빈과 타록수가 우연히 만난 그날은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도 모른 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합니다. 한편 멕시코만에서 가장 큰 부자인 노라 딘스모의 부름을 받고 대저택을 찾아온 두 사람 허래했던 전성기의 흔적들은 이제 폐허가 되어 마치 실라곤처럼 보입니다. 천사처럼 예쁜 여자의 모습을 본 피는 넋이 나가버립니다. 핀은 자신이 구해준 탈옥순 뉴스를 듣고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약혼자에게 버림받은 충격으로 정신줄을 놔버렸다는 딘스모는 진짜 미친 사람일까 두려움으로 다가서는데 소문은 사실인가 봅니다. 소문은 사실인가 봅니다. 10살 여자아이가 이토록 도도한 이유는 약혼자에게 버림받은 딘스모의 깊은 상처가 에스텔라에게 전이 됐기 때문일까요? 이 순간부터 핀의 마음에는 부에 대한 동경과 에스텔라를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핀은 에스텔라의 춤 상대를 해주며 받은 돈으로 화구를 사 그림을 그리고 조의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허름한 트럭 때문에 입장을 거절당하자 난감해하는 핀 조간눈치껏 빠져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이구는 나의 장면을 보탰 저는 것 같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동경과 빈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채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 가버리네 스텔라 큰 상처를 받은 피는 이후로 저택을 탔지 않았고 그림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포에 대한 동경과 에스텔라를 향한 갈망까지 모두 접어버린 채 시골롭으로 산 지 7년이 흘렀습니다. 포에 대한 동경과 에스텔라 후원자를 가장하며 자신의 인생을 조종하려는 사람이 딘스무어라 확신한 피는 7년만에 다시 저택을 찾게 되고 딘스무언은 모호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보살펴준 조의 적극적인 응원으로 결국 피는 뉴욕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어린 시절 불쑥 들어와 가슴 앓게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그녀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상류층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더 유명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에스텔라의 에이는 피네의 그림들을 보며 큰 자극을 받게 됩니다. 피는 화가로서 성공하기 위해 비쳐냈던 자신의 과거를 포장합니다. 그러던 중 에스텔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 에스텔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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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텔을 선정합니다. 정말? 응 congratulations 내가 고기 나, 내가 좀 사는 것 말야, 내가 지킬 수 있냐 나, she 지킬 수 있냐 정말로 그리지마 나, 내는? 내는? 영어로 나,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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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머리 속에는 에스텔라 생각품, 주변의 사람들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나를 붙잡아달라는 그녀의 마음을 알면서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안간힘으로 지키려 했던 자존심이 그녀를 향한 사랑 앞에서는 너무나 허약한 것임을 팀도 알고 있습니다. 주인사? sir? sir!! would you like to dance? is everything okay? yeah no 핀의 개인전이 열리는 날 수많은 인파로 대성공을 거두지만 나의 성공을 꼭 보여주고 싶은 단 한 사람 에스텔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류층 전시회에 어울리지 않는 촌부처럼 불쑥 나타난 존은 핀이 성공을 위해 했던 거짓말들 마냥 불안함과 창피함을 느끼게 만들고 결국 저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고 맙니다 남들아, 판을 끼고 계신 것을 fear해 욕심이 어딨고 있는 거짓말이 되서 엄마와 고고 싶어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 아멘. 그럼요. 그럼요.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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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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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모어의 일거리진 복수심은 결국 통쾌한 복수가 아니라 고통의 굴레 속에 갇힌 모두의 상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온 핀의 집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고 핀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떤 사람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해오던 유년 시절의 강렬한 기억 죽은 줄로만 알았던 탈업술 러스티교가 핀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따돌렸다고 생각한 괴한들이 지하철까지 쫓아왔습니다. 이스모어의 일거리는 이스모어의 일거리입니다. 잃어버린 그림 노트를 간직해 온 러스티교는 핀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자신이 모든 것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핀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후원자는 부요한 딘스모어의 아량이 아니라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러스티교의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핀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허물없이 반기는 존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딘스모어는 그녀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았고 시신은 몇 달 뒤에 발견되었습니다. 에스텔라는 저택이 허물어지기 전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공간을 딸에게 보여주기 위해 저택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 위대한 유산에 남겨진 의미는 부와 명예같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인간적이고 선한 면모 그리고 신분과 계급이 오염시킬 수 없는 순수한 사랑이야말로 위대하고도 진정한 유산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스피커 회장은 80세 생일을 기념으로 헝가리 보다페스트의 자아볼 레스토랑을 방문해 식당의 간판곡인 글루미 썬데이를 듣고 있던 중 한 여인의 사진을 보고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며 그대로 쓰러져 사망하게 됩니다. 집인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부식당에 피아노가 들어오던 50년 전으로 거슬러오르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식당 주인인 자부와 그의 연인 일로나는 오디션을 보고 있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가장 무난한 어르신을 채용하려던 그때 오디션에 지각해버린 안드라스 일로나는 연주를 듣지 않고도 이미 결정한 표정입니다. 뛰어난 연주실력과 외모 가산점이 붙은 안드라스는 즉시 채용되고 안드라스의 눈빛에 스파크가 튀는 걸 감지한 자부는 일로나가 자신의 여자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최신 카메라를 들이대며 일로나의 환심을 사버려는 독일 청년 한스 또한 일로나를 짝사랑하는 단골손님이죠. 경쟁치원아 마침 오늘은 일로나의 생일입니다. 자부는 럭셔리한 헤어핀을 선물하고 가난한 안드라스는 일로나를 위해 만든 자작곡을 선물합니다. 가질 수 없는 여자에 대한 좌절감 때문일까 엄한 화풀이를 당하는 한스 내일은 한스가 독일로 돌아가야 하는 날 마지막 게이라 생각한 한스는 급발진을 해버립니다. 자부는 일로나에게 사랑을 쏟아줍니다. 선택할 권리를 주며 대인배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진짜 같네 괜한 후기를 부린 자신이 원망스러운 자부 시련 동지가 있어도 그 고통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때 시련의 아픔을 이기지 못한 한스가 투신해버리는데 안드라스는 정장까지 사주며 친절을 베푼 자부에 대한 죄책감으로 쉽게 일로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강으로 뛰어들어 한스를 구해낸 자부 삶의 행복은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며 한스에게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자부 덕에 제정신을 차리게 된 한스는 크게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며 기차에 오릅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일로나는 한쪽을 강단있게 포기하지 못하고 자부가 일로나의 양다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결국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글루미 선대가 연주되고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신사들 자부는 타고난 유대인의 상수를 발휘해 좋은 조건으로 안드라스의 앨범 계약을 송사시킵니다. 화비아에 시작된 삼각관계지만 내 여자가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긴 상상으로 고통의 날밤을 세운 안드라스는 앨범 녹음차 세 명 모두 비엔나로 가자 제안하는데 결국 일로나와 안드라스만 비엔나로 가게되고 자부는 그 둘만 있을 상상에 분노와 괴로움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일로나와 사랑이 깊어질수록 두 남자의 갈등이 결국 폭발해버리는데 두 사람의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키는 사이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켜 헝가리 또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고 한 여자를 사랑하는 두 남자는 서로 적이기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동병상련의 유대감은 서로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굴루미선데이 덕에 자부의 식당은 저명인서와 기빈들이 찾는 유명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우울함을 불러오는 곳 굴루미선데이에 심취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유명세를 탈수록 안드라스의 괴로움도 커져갑니다. 아름답니다. 아름답니다. 5명의 생활이 되었을 때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지요. 이럴 때가 더 많아. 이럴 때가 더 많아. 이럴 때가 더 많아. 이럴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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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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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유럽을 공포했듯이 독일의 기세가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들 때쯤 블루미 썬데이도 헝가리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그의 음악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한스가 나치 장교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는 헝가리 깊숙이 드리워져 있었고 물가는 끝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저 자식까지 있는 한스가 아직도 미련을 못버리고 일로나에게 개수작을 거는데 한스만큼은 초질간으로 철벽을 치는 일로나 이때 우연히 안드라스와 마주치고 마치 무슨 일이라도 있었다는 듯 휘파람을 불고 내려가는 한스 안드라스는 혼자서 뇌피셜을 쓰다가 의처증 조짐을 보이며 돌아가버립니다 한스는 중립국으로 피신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유대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강제불 만델가의 재산을 헐값에 가로채는 한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자에 대한 분노일까 일로나의 부탁이후로 한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네네 유대인이 목숨을 두고 유일을 즐기는 한사 앞에서 자부는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래입니다. 안 이해하지 못하니? 다시 한 번씩이 일어나다. 게임. 나치에게 굴복한 것이 아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연주한 안드라스 또 그런 안드라스를 살리기 위해 노래한 일로나 자본은 동료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한스에게 연결시켜주고 한스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람들에게는 가끔 작은 온정도 베풀면서 선한 척 그렇게 덜은 불을 축적합니다 독일의 패전 분위기가 점차 확산될 즈음 독일군은 서둘러 최후의 유대인들까지 잡아들이는데 한스의 특별대우 따위는 애초에 없다는 걸 알게 된 자본은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유서를 쓰고 독약을 준비하지만 이제 일로나가 해볼 수 있는 일은 마지막으로 한스에게 애원하는 일뿐입니다 일로나는 자보를 살리기 위해 한스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기어코 더러운 욕망을 채운 한스 저 파렴채연에게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을까 이토록 가혹한 운명이 있을까 자신이 살린 사람을 희망의 기차에 태워보냈지만 그 사람이 돌아와 자신을 죽음의 기차에 태우게 되는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 한스는 그 죄값을 치르지도 않은 채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한스의 죽음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드라스의 독약을 보관해온 사람 그리고 한스와 생일이 같은 사람 일로나의 복수가 50년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글루미 썬데이였습니다 활의 아버지는 임종을 앞두고 아들에게 마지막 요원을 남기는데 성인이 된 할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절세 미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사냥터에서 절친 하이에나를 마주치게 되고 이 동네 최고의 미녀 질가 데이터가 있다며 허세를 떠는데 기대했던 승진도 물 건너 가버립니다 활은 TV에 나오는 유명한 심리 상담사 로빈슨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갇힌 두 사람은 이참에 연애 상담을 하게 됩니다 특단의 치료법을 받게 된 헐 어리둥절한 택시기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녀의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심지어는 연락이 오지 않을까봐 활의 연락처까지 받아갑니다 물음직이 물들어올 때 노를 져야 하는 법 활의 자신감은 우주를 뚫을 기세입니다 쥬구멍에도 볕들 날이 온걸까 미녀들에게 둘러싸여 정신을 못차리는 활 하지만 절친 윌슨의 매의 눈에 포착된 활의 모습은 사자무리에 둘러싸인 하여운 하이에나일 뿐입니다 활은 이런 노다지 앞에서 자신감이 없어 나서지 못하는 윌슨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활에게 드디어 완벽한 이상형이 나타납니다 운명같은 오늘을 막기 위해 오욕의 세월을 인고했던가 아이씨 럴럴럴 럴럴 럴럴 최대한 럴 럴 럴 갑자기 의자 다리가 부러져버리는데 마음씨도 천사같은 로제의 부친이 할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인걸 알게 되죠 윌슨은 아무리 미녀라도 도저히 왕발가락을 품을 아량이 없습니다 로즈가 봉사활동 중인 병원에 데이트를 즐기러 온 두 사람 자기가 까버린 하리 폭탄과 데이트하는 것을 목격하고 적지않게 당황하는 질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홍깍지가 시인 할은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꿈만 같고 로즈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로즈의 아버지는 그녀는 할에게 좋은 인상을 받고 할에게 승진기에까지 주기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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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히 로즈의 엔남친을 마주치게 되는데 하을은 멀끔하게 잘생긴 랄프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한편 윌슨은 로빈슨을 찾아가 하을에게 폭탄을 구분하지 못하는 체면을 걸어놨다고 따지는데 엔남친에 대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랄프가 먼 나라로 봉사활동을 같이 떠나자고 했고 최민이 풀려 이제 눈앞의 진실과 마주하게 된 할 여전히 어떻게 변하나? 아니요, 지금 내는 칼의 동생의 칼에서 그치에게도 있는 것! we're just walking we're just walking 여성전기 여성전기 개니라이 모두 그렇게 하는ve 이들에게는 그런지 진짜41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안했어요 아니지 난 trás 너의 생각에 맞는다는 것을 알고 현실에 눈을 뜬 할은 인스타 가짜미녀들처럼 택시안에서 봤던 모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윌슨에게 말하지 않은 디테일한 내용까지 기억하는 그녀를 보고 그녀가 진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때마침 로즈가 집으로 쳐다오고 알, 열어줘, 저게! 눈에 있는 게 있는 게 있었는데, 돌아가야 할 것 같다. 컨젠티바이더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할 필요가? 괜찮을 것 같다. 사실, 이 시간에 많이 부족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아침에, 어떻게 하는지.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 로븐은 터디 로븐이 더 터베는... 하알은 어쩔 수 없이 로즈를 피해 다녔지만 사랑이 변했다며 슬퍼하는 로즈 내가 가지긴 싫고 남죽이 낙가운걸까 질이 갑자기 매달리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또 그 장면을 로즈가 목격합니다 하알이 쌩깐다고 생각하는 로즈 질장이 멈춰 너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형의 자리에 맞춰서 랩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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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스턴 칩이 바람이 창고래 랩스턴 부모님의 랩스턴 칸이 바람을 틀 TikS activ surgeons 랩스턴 칸에 빠져나가 랩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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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이 풀리고 나서야 사람의 껍데기만 담아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괴로워합니다 눈높이가 하늘을 찌르던 윌슨도 사실은 열등감 때문에 여자들에게 철벽을 쳤습니다 기생오랍이라 이겼던 랄프도 사실 경계할 만큼 미남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할 로즈의 집으로 달려온 할은 덩치를 보자 그녀가 로제라는 것을 직감하는데 이틀 아름다운 사람의 껍데기만 쫓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으면 행복하다라는 교과서적인 교훈을 주지만 사실 할이 최면에 걸리지 않았다면 로제의 내면을 볼 기회라도 있었을까 외모 지상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절대 도망칠 수 없다는 현실을 거울을 보면 바로 깨닫게 되는 영화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였습니다